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배태란 고소경입니다. 자 선생님의 실전 문제풀이 3, 4, 5 강의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개강에 앞서서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인지에 대해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의 그 아주 정상적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선생님의 개념, 킬러특강, 그 다음에 3, 4, 5, 0 파이널은 거의 필수 컨텐츠 중에 하나고요. 이 문제풀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안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풀이를 우리가 보통 누구나 다 여름이 되면 문제풀이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좀 심한 애들은 여름부터 파이널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죠? 우리가 문제를 왜 수능을 위해서 죽도록 문제를 풀고 있느냐라는 거는 쉬운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없어요. 그다지 어려운 문제만 죽도록 매달고 있어요. 시간 엄청 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충 알면 개념은 다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대충은 누구나 다 알거든. 그걸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안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왜? 지금까지 안 나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수능 범위 내에서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겠고요. 또한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많이 외우고 있냐의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쵸? 여러분 일단 화학 같은 과목 공부할 때 우리가 시간이 모자란다는 압박을 많이 받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봐라. 시간이 모자라서 4페이지 못 풀어요. 그럼 4페이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허락해야 되겠지. 시간이 허락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실력이 허락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앞부분을 왜 늦게 풀까? 분명히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의 상당수가 뭐냐면 개념은 있는데 외우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다른 과목처럼 암위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를 외우는 건 아니잖아. 즉 뭐야? 나오는 출제되는 애들의 유형을 외워야 되거든. 아 예를 들면 딱 산념기 정의가 나왔다. 똑같은 방식으로 늘 푸는 대로 푸는 거잖아요. 분자 모양이 딱 나오면 이름 보는 순간 구조가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거기서 생각하면서 분자 구조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탄화에서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죠? 그런 요소 요소들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느린 거야. 근데 그걸 애들은 빨리 풀어야 되나 생각을 해요. 빨리 풀어야 되나 마음을 먹는다고 빨리 풀어지나요? 그러면 예전부터 빨리 풀었겠지.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 아는 게 많으면 무조건 빨라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앞을 빨리 풀었어. 근데 뒤에는 4페이지는 약간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실력이 또 갖춰져야 되겠고 실력이 따더라도 어느 풀이가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중요하잖아요. 답은 냈는데 이 문제 풀는데 15분 걸렸네? 그렇게 실전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 집에 가면 다 풀려. 왜? 여유 있게 풀까.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풀고 나서 시간 한번 봐봐요. 엄청 몇 분 지났나 지금. 한 문제를 지금 15분째 풀고 있어요. 그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문제 풀이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원하는 게 뭐냐면 정확성. 정확성이 뭐야 일단? 답이 맞아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도 답이 맞아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효율성인 거야. 효율성이 뭐야? 간결해야 돼. 풀이 과정 자체가. 그렇죠? 이 두 개가 포인트잖아. 자 봐라. 엄청 간결하게 빨리 풀었어. 그런데 틀렸네?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또는 답은 나왔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이것도 안 되거든. 우리는 빨리 풀고 맞추기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화학은 아시겠지만 단원별로 학습법이 다르잖아요. 1, 4단원은 어디가 중요하지? 여기가 메인인 거고. 2, 3단원은 여기가 메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름방학 뒤에 실전 파이널 몰고서만 죽도록 풀어내는 애도 있는데요. 아니면 고난도 4페이지 문항만 다룬단 말이야. 4페이지 문항만 계속 다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앞부분에 감이 떨어져요. 그럼 시간에 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시에 잡고자 하는 게 선생님의 3, 4, 5, 0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 3, 4, 5, 0이라는 교재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떻게 강의할 거냐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3, 4, 5, 0이라고 해서 3,450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죠. 알겠죠? 345문제를 풀 거예요. 몇 문제? 345문제를 풀어서 몇 절 맞겠다? 우리는 50절 맞겠다는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제목입니다. 알겠죠?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실전 테마와 실전 문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교재 보면 알겠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이 실전 테마는 뭐냐면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개념은 이제 앞에서부터 쫙 설명하는 거 수업이었지만 이제 그건 다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주제를 정해서 보는 건데 이 테마는 일단 써머리 한번 해 약간 고난도 써머리 약간 정리해 줄 거고요. 간결하게 실전 테마는 뭐냐면 우리는 자료분석 문항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앞에서 3페이지까지 왜 느리게 되느냐라는 건데 3페이지까지 잘 보면 문항 자체가 기본 개념문항 진짜 단순한 개념문항이 있어요. 누구나 빠르게 풀 수 있는 또 하나는 자료분석 문항이 있어요. 근데 시간은 여기서 많이 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분석에서 봐봐라 과학시험이 아니잖아. 과학탐구 영역이잖아. 탐구니까 당연히 자료분석이 중요한데 이 자료는 표라던가 아니면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실험이라던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죠. 어떤 그래프가 떴을 때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쳐볼까요? 이때 기억, 니은, 디그 선다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풀잖아. 인간적으로 문제풀이는 많이 하는긴 하는데 기억이 틀려요. 그럼 선다에서 기억을 다 지워. 그 다음에 니은, 디게, 너 니은은 다 인데? 그럼 디근만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문제를 풀어도 열 문제를 푼 것처럼 효과를 가져야 돼요. 이 쉽던 테마는 어떤 컨셉이냐면 다지 선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기억, 니은, 디그 상관없이 기억, 니은, 디근리, 미음, 미음, 시옷까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수답할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수답하면서 선생님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있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다른 그래프로 바꿔봐. 이걸 내가 시키거든요. 표가 나왔으면 그 표를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사고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어 연습을 하는 게 실전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전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실전 문제에는 기출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개념에서도 기출 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 부대도 기출 변형 같은 거 풀었으니까 이제 기출보다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건 어떤 게 있을 거며 지금까지 풀었던 것보다는 약간 새로운 시도 처음 보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의 다 선생님이 만든 문제가 많은데 이 고난도 실전 문화를 풀면서 이제 문제풀이의 실력을 업 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건데 지금 빠른 완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학원이라는 과목은 정해져 있잖아 사실은 주제가 그래서 이 실전 테마는 올해 새로 촬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주제고 이게 다 내가 봤을 땐 거의 퍼펙트 해. 그 정도면 돼. 근데 실전 문제는 이제 또 올해 새로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새로 촬영을 해서 문제도 많이 바뀔 거고 새로 촬영해서 올려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나요? 문제는 어디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35점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48점이야 근데 그 두 명이 똑같이 4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건 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명 최상위권 애들은 4시간 동안 만약에 50문제를 풀면 중위권 친구들은 4시간 동안 50문제를 못 풀어요. 40개밖에 못 푼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또 어딨냐면 얘는 50개 풀었는데 2개밖에 안 틀렸어요. 얘는 40개 틀렸는데 8개 틀린 거야. 그 얘기는 뭘까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문제풀이 양이 달라져요. 더 중요한 건 문제풀이 있으면 틀린 것에 대한 복귀가 되게 중요한데 그쵸? 이 친구는 문제를 못 쉽게 풀고 나서 1시간 복습하면 이 친구는 똑같이 풀었을 때 복습하는 시간이 어때야 돼? 훨씬 많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 너도 3시간 공부했어? 나도 3시간 공부했어. 우리는 쌤쌤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제 막판 후반기로 수능 싸움에 대해서 수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반쯤 달려왔거든요. 이제 좀 더 힘을 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투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어 진짜 투혼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어 스스로한테 관대하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악착같이 한 페이지라도 더 풀겠다. 한 문제라도 더 풀겠다. 그 다음 품 문제 내가 틀린 건 외워버리겠다. 이런 약간 절실함, 열정, 투혼 이런 게 좀 있어야 나중에 효과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예년에 늘 수업을 하니까 이 여름방학 때 수업들은 3, 4, 5, 0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실력이 점수가 쫙으로 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개념은 잘 되어 있는데 문제 풀이 스킬이 너무 없었던 거야. 나는 문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니까 시간 내에도 풀 수 없고 틀린 것도 엄청 많고 실수도 많은데 그 수업, 그런 걸 다 내가 정리를 해 선생님이 정리해 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포텐이 언제 터지냐 이런 거거든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스스로를 믿으시고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